네 오늘은 오디오 인터페이스 시간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했었던 모델인데요 ID44 이거 언제 했었는지 찾아보니까 2019년 10월에 했어요 4년 전에 한 거죠 거의 만으로 4년이 다 돼가는데 그동안 이제 ID 모델들이 마크2로 다 업그레이드가 되고 ID44도 오늘은 여기에 마크2라고 따로 써있진 않지만 마크2 모델입니다 그래서 가격도 조금 올라가고 다이나믹 레인지 이런 거에도 상당히 많이 큰 편차가 좀 생겼어요 예전보다 확실히 좋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ID44 마크1 버전을 저희가 했을 때 그때 시험곡을 에버글로우를 했었단 말이죠 콜드플레이 에버글로우 하면서 그때 이제 보컬 말고 연주와 어쿠스트 기타 위주로 이렇게 한번 들어봤었는데 오늘은 저희가 보컬까지 얹어서 같이 모니터를 해볼 거고요 그때 당시에는 80만원 중반대 80만원 초중반에서 지금은 90만원 초중반으로 약 10만원 정도 가격이 올랐습니다 사실 같은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4년이 됐으면 같은 모델도 그 정도 가격이 올랐을 법한 그 정도 가격 상승이 아주 미약하게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ID44가 ADC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가 다이나믹 레인지가 114 그리고 DAC가 115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한 그 정도면 뭐 괜찮다 저희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였어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ID4, 14, 24 이런 애들이 전부 다 마크2가 나오면서 다이나믹 레인지가 쭉 올라갔어요 지금 ID4 같은 경우에는 현재 ADC DAC 순서로 120, 126이 나오고요 14가 120, 126 그리고 24가 122, 126 그리고 44가 오늘 하는 마크2는 124, 126 정말 많이 올랐죠 114, 115에서 124, 126이 됐어요 일단은 그 우리가 다이나믹 레인지 아웃으로 나오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일단 들어가는 일단 인풋이 그렇게 올라가 버리면은 이제 뭐 거의 뭐 뭐 이제는 뭐 일단 홈 레코딩에서는 뭐 끝났다 뭐 그 개인 스튜디오 개인 스튜디오라고 말하는 건 어쨌든 개인적으로 작업을 하시는 분이 이제 오디오 소스 받는 거에서는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그렇습니다 프로페셔널 오디오의 영역이 되었다라고 이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DAC는 126으로 전부 다 동일하게 맞춰져 있는데 은총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ADC가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출력이 아니고 입력단에서 퀄리티가 44로 갈수록 조금씩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현재 94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ID44 지금 사이트상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인터페이스의 사진과 함께 나와 있습니다 20인 24아웃 뭐 확장성도 상당히 뛰어나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 자랑스러운 다이나믹 레인지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빨리 나옵니다 바로 나오죠 그죠 자랑을 하고 싶은 거는 언제나 적어두고 다이나믹 레인지를 따로 분리해가지고 가장 위에다가 올려놨어요 자신이 없으면 꽁꽁 숨겨놓죠 구글링을 해도 안 나옵니다 매뉴얼에도 적어놓지 않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입사 쪽에서 한글로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수입사 기준 93만 8천원인데 아마 버즈비에도 비슷한 가격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제공되는 요새는 뭐 워낙 많이 주니까 토르페도 월옵사운드에서 팔프리기타 베이스캡 프리셋 그리고 샘플을 2기가 이상 또 루프마스터에서 제공을 해주고요 월드루프 플러그인과 버츄어 아날로그 신디사이저 레트롤로그 툴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스테인버그 큐베이스까지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큐베이스를 갖고 있지 않으셔도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하나 구매하시는 것만으로 바로 방에서 여러분들이 DAW를 안 사고 활용을 하실 수 있다는 것 저희가 이 에리 같은 거 모델을 살펴보면은 뭐 이제 프로페셔널에 비해서 제한이 좀 있지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프로페셔널이 필요가 없어요 트랙 무제한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게 사실 여기에서는 미디 몇 트랙까지 오디오 몇 트랙까지 이런 제한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인서트 단에 몇 개 이상 못 넣고 이런 게 있는데 그 거의 뭐 프로듀싱을 시작하고 뭐 3년 4년 차 이렇게 공부를 하기 전까지 그렇게 많이 할 일이 없습니다 애초에 그래서 전혀 부족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굳이 이거 프로페셔널 7, 80만 원씩 주고 구매를 하시면서 인터페이스까지 사시려고 하면은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동봉되는 번드를 알아보시는 거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한테 이제 맞는지도 이 DAW가 어 난 이게 더 편한 거 같아 라는 거 찾아보시는 것도 재밌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입하시기 전에 요즘에 라이트 버전이 많으니까 라이트 버전에서 어 난 이게 더 편해 그리고 난 이 인터페이스가 이해하기가 더 쉬워 하는 거를 찾아가시는 것도 이제 작업 능률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마스터링 툴을 또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들이 활용도가 높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덕션 코스 이런 기초 강의를 해주네요 EQ 기초 안내, DIY 마스터링, 프로듀서 안내에서 프로듀서 테크에서 이런 프로덕션 코스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이디 44, 22, 44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따로 그 저기가 나와 있지 않아서 다이나믹 레인지가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제가 아까 따로 찾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44 입니다 최고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하다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은 오디오 루프백 듀얼 헤드폰 출력이 추가되어 4개의 오디언트 콘솔 마이크 프리앰프 최고의 컨버터 이건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이드 확장성과 밸런스 인서트가 결합되어 오디오 콘솔의 오디오 성능을 데스크탑으로 전달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이따 외관 살펴볼 건데 4개의 채널이 이렇게 독립적으로 구동이 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전문적인 사운드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 그런 정도의 스펙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자 여기 바로 또 자랑이 나오죠 126db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제공하는 동급 최고의 컨버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이따가 오디오 녹음을 하면서 기타와 보컬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DC 성능이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DAC는 지금 ID4부터 다 126으로 맞춰져 있는데 ADC에서 여러분들이 녹음을 하실 때 조금 더 이걸 체감하실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장 가능성 워낙 많고요 그리고 하드웨어 통합 자랑을 몇 번으로 하는 거야? 자랑스럽다 이거죠 플러그 앤 플레이 연결하고 연주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피커 출력 이 뒤쪽도 상당히 많은 확장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고요 헤드폰 출력 독립적으로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3호 잭을 또 끼울 수가 있기 때문에 1번 헤드폰에는 그래서 헤드폰 젠더가 없을 때 그냥 바로 푹 꼽아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루프백 사용 가능하고요 울트라 로우 레이턴시 그리고 스크롤 휠 3연보증 그리고 전원 연결과 내구성 등등등 여기에 다양한 스펙들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외관 살펴보고 올게요 네 네 오디언트 ID44입니다 채널별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여러분들이 조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48볼트 이렇게 이 똑딱 이 기계식 이 스위치가 정말 재밌죠 네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0dB 패드가 있고요 로우 컷 활성화하고 비활성화 하실 수가 있습니다 1, 2, 3, 4 다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요 이쪽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시창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ID, 딤, 컷 버튼들을 구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얘는 끝까지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쪽은 1에서 10까지 헤드폰 볼륨 따로 조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여기는 펑션 여러분들이 지정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토크팩이 있고요 이 앞쪽으로 와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기타 전용 인풋, 하이지 있고요 헤드폰은 1번에는 3호 잭, 5호 잭 같이 쓰실 수 있고 여기는 5호 잭만 쓰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캔싱턴 락 뒤쪽에 보시면은 많죠 네 여기 아답터 파워 파워, USB 케이블 그리고 옵티컬 인아웃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드클락 아웃이랑 라인 아웃풋 그리고 여기 멀티 인풋들을 이쪽에다 꽂으실 수가 있어요 1, 2, 3, 4 샌드 리턴 따로 쓰실 수 있어요 1, 2번에는 자 그리고 아랫 6볼트에다가 여기 이렇게 패킹이 있고요 이쪽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내가 좀 작업 좀 한다 하면 이제 4채널 정도는 쓰셔야 네 기타 치시는 분들은 4채널 강춥니다 한 이 정도 사이즈 좋네요 네 외관 살펴보고 왔습니다 왼쪽씩 거의 지금 연결을 해놨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코스트 기타와 보컬로 또 시연으로 바로 사운드 이게 체감이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DAC가 동일하기 때문에 ADC가 그 두 개 가지고 바로 체감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다른 리뷰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들어보시면서 44의 스펙을 조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시연편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한쪽씩 마무리해 주시죠 방구성 미션을 양상합니다 레코딩 타임스